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번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이번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자산가격의 상승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의 전망을 이름을 붙인다면 굳이 슬픈 전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사실 다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20년 그러니까 3월달에 2020년 3월달에 주가가 급락하고 할 때 저희 집이 마포거든요. 마포에서 여의도로 그때는 정말 매일 새벽같이 연준에서 뭘 발표를 하니까 새벽에 3시에도 출근하고 2시에도 출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벽에 마포대로를 이렇게 택시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옆에서 이렇게 길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가끔 새벽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고 한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게 되게 이 위기가 물론 극복은 되겠지만 또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실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코로나 나 좀 제발 좀 물러나주면 안 되겠니?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즉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힘들었잖아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세상을 생각해보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저성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 공급 과잉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코로나 상황으로 통해서 좀비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서 극복이 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얘기할 거는 우선은 조영무 연구위원께서 3프로TV에 나오셔서 방송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분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는 공감합니다.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을 여기서 아카데미에서 소개를 하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천영록 대표를 소개했더니 어디서 소환이 되셔가지고 천영록 대표님께서 제 영상에다가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더라고요. 조영무 연구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지금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 모두 제로 그거 말고 또 뭐 제로가 될 것도 없나? 저는 일드도 제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제로가 되잖아요. 금리가 제로가 되면 제로 가까이 간 그 금리는 다른 것들도 다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제로예요. 금리가 제로면 이 금리가 제로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다른 것들도 다 제로 금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금리가 진짜 낮아요. 그럼 이 낮은 금리로 뭐예요? 이 금리 사서 아파트 사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월세를 받아서 낼 수 있는 돈은 월세 일드라고 하잖아요. 그 일드는 어떻게 되나요? 자산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죠. 얘가 좀비처럼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일드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되겠죠. 배당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5%짜리가 4%짜리가 되고 3%짜리가 2%짜리가 되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서. 즉, 일드가 제로로 간다는 얘기는 에셋 프라이스는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제로가 모든 것으로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드가 제로로 갈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양국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 작년 3월달 이후로 미국에서 고용 임금에 따라서 임금 수준에 따라서 탑, 바툼 얼마나 일자리를 잃었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뭐냐면 이게 탑이 있는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거의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툼에 있는 분들은 무려 40%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제가 가장 연준에서 메파로 분류되고 있는 메스터 총재라고 하는 분이 이 그림을 보고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만약에 옐런 의장이 보고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옐런 의장은 아마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도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도비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동경제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고용과 관련돼서 임금을 그러니까 낮은 낮은 그 소득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일수록 실업률이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더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인들보다는 아시안이나 히스패닉이 더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이 그림은 1961년부터 2017년까지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75개 국가에서 판데믹이 있었냐 없었냐를 놓고 진위계수를 5년을 트래킹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5년,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5년이 지났더니 진위계수가 평균적으로 1.2 정도가 더 높아지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뭐죠? 양극화가 심화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 딸이 지난 말에도 이번 주 초에 잠깐 나왔긴 했는데 사립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말씀드려도 됐나? 아무튼 근데 이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줌 미팅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줌 미팅을 안 하고 EBS를 보여주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립초 경쟁률이 올해 3배가 높아졌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좀 그 사립초냐 아니냐 가지고 뭐 별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월드뱅크에서 최근에 조회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게 지금 올해 최대 17억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고 6억 명의 학생은 돌아오지도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교육 시스템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누적된 학습 손실은 이 어린이들의 미래의 평균 소득을 최대 10조 달러까지 감소시킨다 라는 얘기입니다. 10조 달러네요. 10조 달러면 금의 시가총액이 1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도 7조 달러예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더 안타까운 얘기는 우간다에서는 어떤 분이 가르치는 10대 소녀 중에 7명이 현재 임신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이거 웃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도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교육을 못 받은 수많은 국가들 벽차가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다 그러면서 헤헤헤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월드뱅크에서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진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 봤을 때 심각한 수준의 그런 결과를 보며 주면 커브가 어빌리티 스코어를 봤을 때 D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미뤄지고 이렇게 미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는 겁니다. 양극화가 심화는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플레이션 압력 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좀비 기업인데요. 이것도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좀비 기업이 만약에 늘어난다라는 거는 올해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좀비 기업 정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좀비 기업이란 얘기는 기업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겨우 이자를 내거나 아니면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좀비 기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6년까지잖아요. 근데 뒤에 이 그림을 보시면 2017년 8년까지인데 아 이런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독일 뭐 캐나다 호주 캐나다 호주는 상장 기업 중에 30% 이상의 좀비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올해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2020년 재무제표 나온 다음에 좀비 기업으로 판정받는 기업들 엄청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좀비 기업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좀비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플레이션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 좀비 기업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엄청나게 생산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비 기업은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세 번째 유가인데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좀비 기업 비유에 가장 적합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은 계속해서 소비는 계속해서 줄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잖아요. 비행기 안 타고 그러니까 소비는 올해 코로나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원유 소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처도 그렇고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데 생산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생산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우디가 내가 양보할게 그러면서 생산을 줄이기는 했으나 이게 지속 가능하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 힘들어 죽겠는데 나면 생산 안 할 수 있어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노란색이 인포트인데요. 인포트가 이만큼 수입을 했어야 되는 국가였다가 지금은 수입을 안 해도 되는 국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신흥국 원유 산유량을 가지고 있는 신흥국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유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원유 순수입국 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코로나의 수혜를 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유가의 원유 선물 컵입니다.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2020년 4월 달 만기가 됐을 때 얼마의 유가가 적당하니를 원유 선물 시장에서 만들어낸 그림인데요.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은 유가가 40불이지만 나중엔 54불까지는 올라갈 거야 라는 게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언제 이게 2031년 입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최근에 유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고 야 유가 50불도 넘었어 효석아 너 맨날 저유가 얘기하더니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이 그림을 보시면 6개월 전에 비해서 1월 9일 날에 유가는 이렇게 단기적인 단기 전망은 올라갔으나 장기 전망은 어떻게든 더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유가 많이 올라서 52불까지 올랐어요. 그거 보고 야 인플레 인플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40불 때라는 겁니다. 언제요? 31년이 가도 45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유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걸 지금 다 카미하고 있다면 40불에서 50불 때의 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갈 때 석탄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무도 생산을 안 하니까 석탄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석탄 가격이 오르면 와 이거 석탄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서 석탄 만드는 회사 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고 유가가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디플레이션 압력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AI 인데요. AI 중에서 가장 모라백스라는 분이 만들어낸 패러덕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모라백스 패러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요. AI한테는 어려운 일이 쉽고 쉬운 일이 어렵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모라백스 패러덕스가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사람이 AI 때문에 일자리를 다 뺏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모라백스 패러덕스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일자리를 AI가 뺏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자리를 뺏어갑니다. 사람이 어려워하지만 루틴하게 반복되는 일을 뺏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워하는 일은 뭘까요? 사칙연사 계산 복잡한 계산 그 다음에 5개 국어를 하고 통역을 하고 번역을 이런 거 다 어려워하지만 그거는 AI가 하면 금방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쉽게 하는 일은요. 청소하는 일이랑 서빙하는 일이랑 이런 일들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AI가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AI가 뺏어가는 일자리는 대부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산층이 하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이 중산층이 하는 일들을 AI가 뺏어간다 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중산층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된다 라는 얘기고요. 중산층을 너는 어떻게 정의하니?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산층은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해서 지금 그냥 내가 소비를 해도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잡시큐리티가 AI 때문에 어려워진다 라는 얘기는 굉장히 디플레이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낮은 분들의 일자리를 AI가 안 뺏어간다 라는 것도 디플레이션 요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인구인데요. 인구가 이런 구조라는 거 즉 1960년대에는 피라미드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인구는 정해진 미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기를 얼만큼 낳는지를 평균을 해가지고 곱해보면 나온다는 거죠. 사망률도 어느정도 예상 가능하고 근데 이제 드디어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를 하회하면서 주민등록 등록이 돼있는 사람 인구수가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출생자수가 이게 보시면 40만 명을 하회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게 2017년 이었거든요. 36만 명 근데 3년 만에 30만 명도 뚫고 내려와서 27만 명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에요.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용우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 돌아갈게요. 이분을 설명드렸고 디플레이 유발하는 오총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플레이 압력 너무 심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는 그러면 시장이 안된다는 얘기네. 망하겠네. 아니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이 사실은 다행스럽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력이 이렇게 부각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에 대한 투자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제가 좀 너무 금요일인데 무게를 좀 잡았습니다. 이번주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주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많이 드렸고요. 다음주는 매크로 관련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는 이상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다시 영상을 합쳐서 만든 그 영상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또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도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